아 뭐야 리셋 됐어 시현이는 어그로 이상하게 뺐어 아 놔 간다아 이 랩 같이 찍었으면 상관없어요 시현이 없네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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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앗도 왜 이렇게 못먹지 어? 아 씨 아 대포 못먹었어 아 존나 앨바다 오늘도 대포를 못먹고 아 씨 얘 큐 막 쓴다 이제 누구지? 캣틀? 네 이제 정글러라 그러네 요즘 정글러 새끼들이 캣틀 날라 하네 정글러 천명 둘이네 좋아 근데 큐 진짜 잘 맞아준다 정글러 정글러인 게 티가 난다는데 오그도 쿨 뭐야? 와 쉬바 새끼 또라인가? 야 그냥 살 줄 알았는데 왜 라인 밀어야 겠어? 밀어야 될 것 같아 와 좋다 동글러 동글도 땄어 근데 동글도 땄어 근데 펜트 있다 그냥 이길 줄 알았거든요 볼렘 먹어 먹는 게 날 것 같은데 바텀 한 번 바로 가봐야지 그브 노플 나도 노플 조심하려구 간다 와 근데 저 상황에 덧을 계속 깔고 있네 그니까요 레드가 없어서 레드가 무빙하고 있네 방금은 캠클링 진짜 잘한거야 나 씌우고 한 번 끌려야겠다 아이고 못생각 없다 땡겨 땡 물어갔다 그 부 이거는 여러분들 프리싱하면 됩니다 갱년 안녕 하이하잉 아 궁으로 킬 떼야 되는데 되려나 이거 모르겠어 궁 제가 최대한 신중히 싸고 1길만 따면 돼? 궁으로? 아니야 그냥 궁당 300개 와 오 하영용이야 어 어 이거 아니야 흔들리지 마라 이거 아니야 아하 궁으로 어떻게 먹을까 아하 아하 흐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신발 먼저 사야겠다 흠 흠 뭐라는 거야? 모르겠어요 와 공으로 못 먹었어 아 씨..바 아아! 왜 이겨? 쟤네들 미친놈 좀 뚫었어 아아 씨 뒤뚜라라는데 잡았을 떴는데 아아 씨 아아 씨 자객인가? 아아 아아 씨 집중하시 아아 씨 아 형들! 킥도 받아서 여캔방 가야지 아아 씨 무슨 소리야 나도 진짜 나도 300개 박자 아 킥도 요즘 안 그래도 발푼 거 잘 안 터지는데 어? 하하이 참 킥뼈 받고 여캔방 가자! 아아 아아 뭐야 아 아 아 여기 왜 있어 아 미친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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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와, 구부가 쎄긴 쎄 쎄 노스테야 쎄쎄 otsp 하아, 새끼들 소르치 할투리 코르크로 잘 버티네 이번에 더블클링 먹어가지고 아 근데 정글이랑 리드가 다 AP라 탑 가면 따나? 못할 것 같아 아 근데 형들 제가 잘하는 거예요 진짜 저 친구가 잘합니다 아 진짜 어린 것 같다 아 진짜 어린 것 같다 아.. 잘하네 아.. 야아.. 아.. 어 게임 왜 이렇게 없게? 고거 사러? 쉴드 버리 안된다? 되게 꿈 없어 뭐야 아우.. 차분하게 잘 쐈다 아 탑 밀리네 뭐 나왔고 아 스탭 간다 간다 추전자 안녕하세요 추전자 안녕하세요 제기톨이 뭔가 이상하게 아.. 아 타워 차이가 좀 올라가 타워.. 지금.. 2개 1개 2개 1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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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누구 있다 와씨 깜짝 놀랐네 야 뒤질뻔했다 야 감각적인 Q 아니냐 이 정도면 얘들아 어? 어? 야씨..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아 근데 게임이 15분밖에 안됐어 뭐야 여기 와드잖아 뭐야 여기 와드잖아 약간 아직도 뜨네 탑 잡으러 갔네 야 왜 이렇게 탑을 잡으러 가지? 4탑 갔어 뭔색 그리지? 아 괴드 направ거리야 그래 난 fuck 미인공한거 같음 와 탑으로 온다 타워 예전이동 돈을 받을 수 있을걸 모르겠네 탑 4샷 탑 4 어 적게 밀고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타워 차이 나쁘지 않아 리더 안말리성 고멘 익어가는 거 같은데? 이건 싸울만 하지 않나? 안 갔다 뗐다 사용선고 날라왔어 아니 지금 궁으로 잡을만한게 없어 그냥 빨리 라인 밀면서 하는거야 갱박이 안녕 브라 브라이퀴리 아 여는 뭔가 괜찮게 쌓였네 570이면 형들 나쁘진 않거든요 탐 밀수 있으려나? 레벨.. 레벨 차부터 죽여야될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태우보단 탐이 훨씬 잘 나와가지고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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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빼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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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쟤 먼저 빨리 잡을라 그랬는데 야 knock 운 Niluto 이건엏 못 죽이네 아이씨 와 스웨인 타는거 봐 케이스틀린 안 보이는데 별로 먹는거 같은데 아 이거 내가 그냥 밀고 올라가 아 초반에 잘 풀리고 한게 없는게 없네 블루가 어 있네 아 롯땡이야 님 생각할건데 블루 뺏어 먹었지롱 블루 뺏어 먹었지롱 히힛 레드 먹고 구부랑 동맹 오 나왕 오 나왕 이거 한가봐 마무리해 커튼 로불 아 나 스킬샷 좋은데 어? 아니 스킬샷 존나 좋다보니 힐트는 이상한데? 오기 전에 써야되는데 그 덕에 잡았지 아니 이 아이디 안 지우고 철까지 원딜 지울거야 전시즌 챌린저였던거 아 근데 챌린저 전시즌 챌린저 있어도 뭔가 좋은게 없는거 같애 어차피 챌린저 찍은 아이디가 맞는데 챌린저는 진짜 불안치고 시간만 있으면 찍어 그냥 시간과의 싸움이야 한 한달이면 찍을거 같던데 끝이 않아요 형? 난 왜 못갈까? 난 시간도 많구 다 궁으로 먹어야되는데 각이 안나와 형들 나 이거 욕먹고갈게 욕먹고갈게 쓰레쉬는 그냥 막 뽑을 수 있는 킬은 아니에요 요새 상대 챔피언은 많이 타요 이게 쓰레쉬 스킬상 요즘 챔프들한테 좀 약해 아 궁으로 5킬하면 어 어 어 자 궁극 아 어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소름다 열받네 아 아 아 와 왜 진짜 펀받아 이렇게 미션할때마다 열받냐 와 진짜 펀받아 아 진짜 아 열받아 아 열받아 아... 아...